와아! 와아! 자, 물결, 물결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와아! 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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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청에서 3시간을 걸어서 홍대 입구에 들었습니다. 이 젊은이 넘치는 거리에 저희가 민주주의 한승분 이렇게 얹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진짜 많은 분들 나오셨는데 젊은 분들 호응이 엄청납니다. 지민을 가주는 대인의 신선 하映 Doncs 그다음 소激한 음zelf trad ft 자 2호차 봅시다 2호차 아 멋있다 자 빠르게 또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 이쪽에 1호차 보이시구요 자 멋진 광경 한번 보죠 도망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서울에서 우리 카메라를 향해서 손 흔들어주신 분들 위해서 다같이 손 흔들어주세요 야 부호가 끝이 없습니다 1호차에서 시민들이 외치는 함성 그리고 2호차에서 시민들이 외치는 함성이 서로 어우러져서 묘하게 하모니를 이루고 있네요 야 멋지다 진짜 장관입니다 여러분 아 뒤까지 이어지는 거 보이십니까 와 이거 기다렸다가 끝까지 찍고 싶은데 그러면 또 늦겠지요 야 파도타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파도타기만 찍고 야 이게 밤에 이거 촛불로 하면 대박인데 이게 와 자 물결 물결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끝까지 찍고 싶은데 못하겠어 빨리 1호차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1호차 휴식인 거 같습니다 1호차 휴식인 거 같습니다 아 여러분 저 뒤에까지 오는 행렬 여러분도 확인하셨죠 아까 와아! 와아! 달나라! 민족끼리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차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와아! 아직도 에너지가 남아있어요! 잠시 휴식을 통해서 피로를 잠깐이나 풀고 계시고요. 여기 보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땅에 갇혀 있습니다. 그죠? 최종덕 이장빙성 신구만 한 방 밑 하친 우주의 팔공호 복도는 우리의 땅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동룡군의 자유로움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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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러 나가! 동룡군의 자유로움 이장빙성 신구만 한 방 밑 하친 우주의 팔공호 복도는 우리의 땅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동룡군의 자유로움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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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러 나가! 동룡군의 자유로움 우리의 땅땅이 싸우러 나가! 동룡군의 자유로움 충불이 이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동룡군의 자유로움 동룡군의 자유로움 오늘 행진 중 가장 큰 목소리로 구호에 참고했습니다 오늘 시청에서 3시간을 걸어서 홍대 입구에 모였습니다 이 젊음이 넘치는 거리에 저희가 민추주의 한 승군 이렇게 얹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정련대회가 준비되고 있답니다 지난달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십시오 7월 1일 6시 우리 홍대에 계신 여러분 7월 1일 6시 토요일 시청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6시 반부터 행진을 했는데 지금 딱 3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간중간 쉬기도 하고 조금 더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 많은 시민분들이 행진의 날을 통해서 많이 진짜 거리에 계셨던 시민분들 그리고 상인분들께서 윤석열 퇴빈 부패를 많이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행진을 통해서 더 알려주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시민분들도 힘 보태주시고 또 서울에서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많은 분들 나오셨는데 젊은 분들 호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윤석열 퇴빈 집회가 더욱 커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꼭 나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걸음수를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2만보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혹시라도 운동하시고 싶은데 힘드신 분들 계시면 퇴진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함께 집회에 참여해주시면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서울의 소리도 열심히 축구의 집회에 참여하고 축구의 시민분들도 힘내실 수 있도록 더욱더 세상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